오늘은 맛있는 냉면을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일산 탄연동 탄연일지구 쪽에 꽤 또 괜찮은 비빔냉면 맛집이 있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. 일산면역인데요. 일산면역 이곳도 오픈한지 4,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 식당입니다. 이 탄연동 하면은 오실장 강남면역이 워낙에 유명한 그런 곳인데요. 일산면역 이곳도 또 단골손님들 꽤 있습니다. 이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밤 10시까지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. 내부는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요. 좀 이른 시간에 방문했더니 저희가 첫 손님이었습니다. 저희 들어오고 나서 좀 있으니까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 꽤 많이 오시더라고요. 이 메뉴판 보시겠습니다. 냉면이랑 뭐 돼지갈비 이렇게 있고요. 또 주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. 이 함흥냉면 전문점이다 보니까 이 고구마에 대한 효능도 적혀 있고요. 좀 여러가지로 좀 몸에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원산지 표시도 잘 되어 있고요. 또 오랜만에 함흥냉면 한 그릇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. 테이블에 있을 것 다 있고 자리에 앉으니까 바로 물부터 주십니다. 온 육수는 셀프니까 직접 떠다가 드시면 되는데요. 좀 적당히 맛있는 육수맛 되게 괜찮았습니다. 좀 더 있으니까 저희가 주문한 이 고기랑 냉면이 나왔습니다. 이 고기 불고기와 함께 물냉면과 비빙냉면 주문하였고요. 그러면 일단 밑반찬으로 나온 이 열무김치부터 볼텐데요. 아삭하니 맛있는 그런 열무김치였습니다. 이 돼지 불고기 이 주방에서 직접 다 구워서 나오는데 꽤 양념 맛도 좋고 너무 짜거나 그러지도 않고 딱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불고기 맛이었습니다. 살짝 단맛도 있고 좀 불맛도 느껴지고 꽤 밥이랑 같이 먹어도 좋고 좀 냉면이랑 같이 먹어도 궁합 좋게 맛있는 그런 불고기라는 생각 들었고요. 이 냉면이랑 고기랑 상당히 맛있게 먹기 딱 좋았습니다. 이어서 좀 왕만두도 보겠습니다. 왕만두는 3개만 나오는 걸로 주문하였고요. 사이즈 크는 왕만두고 또 간장이랑 같이 나와서 찍어서 먹기 좋았습니다. 이 만두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직접 만드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비주얼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만두의 비주얼이었고요. 만두 같은 경우에 속에 고기들이 꽉 차 있어서 고기맛 잘 느껴지는 꽤 괜찮은 그런 만두라는 생각 들었습니다. 좀 만두도 맛있게 먹기 되게 좋았고요. 그 다음 이제 이곳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비빔냉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한문 냉면 전문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빔냉면이 시그니처가 될 수밖에 없고요. 이곳에 오시는 모든 손님들이 다들 이 비빔냉면을 주문해서 먹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뭐 냉면 양은 좀 무난하게 보였고요. 또 뭐 삶은 달걀부터 오이채랑 배채 그 다음에 뭐 수육 한 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냉면이고 가위로 한번 잘라준 다음에 잘 비벼서 좀 드시면 됩니다. 함흥냉면 뭐 여기저기에서 많이 먹어본 그런 함흥냉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집의 함흥냉면 면발 상당히 좀 쫄깃 질깃 하면서도 맛있게 먹기 좋은 함흥냉면 특유의 그런 좀 식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이 집은 무엇보다도 양념 맛이 상당히 맛있었습니다. 되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묘하게 좀 은은하게 맛있는 이 비빔냉면 정말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정말 입에 싹 잘 맞았습니다. 이어서 물냉면을 보겠습니다. 물냉면도 일단 비주얼 꽤 괜찮게 나왔고요. 역시나 삶은 달걀부터 오이채랑 배채 뭐 수육 한 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물냉면입니다. 이 집의 물냉면 육수부터 맛을 봤는데 뭔가 좀 자극적이지 않고 조미료로 덜 쓴 건지 약간 좀 밍밍한 그런 느낌도 있고 뭔가 한방? 한약재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되게 좀 여러가지 좀 맛과 향이 느껴지는 게 좀 오묘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적당히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물냉면이라는 생각 들었고요. 그래서 면발 잘 풀어서 먹으면은 확실히 비빔냉면보다 더 뭐 식감을, 면발 식감을 잘 느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정도 물냉면이면은 뭐 엄청 맛있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무난하게 좀 시원하게 또 이 냉면 한 그릇 먹기에 괜찮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하지만 이 집은 역시 아무래도 좀 비빔냉면이 꽤 이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에 비빔냉면에 한 표 더 주고 싶은 그런 곳이었고요. 불고기랑 만두도 좀 냉면과 함께 먹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. 뭐 물냉면, 비빔냉면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육수까지 깔끔하게 다 비워줬고요. 좀 처음 방문해 본 일산 면허기였는데 좀 이 함흥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비빔냉면 먹으러 한 번쯤 좀 가볼 만한 그런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비빔냉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불고기도 꽤 맛있는 그런 고기 맛이어서 아주 좋았습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